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식사 자리만큼 정겹고 귀한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고 싶을 때 또는 감사의 마음이나 미안한 마음을 표할 때 식사 자리를 마련하기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저녁 식사만큼은 온 가족이 한데 모여 얼굴 마주 보며 식사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함께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 이야기도 잘 통하고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좋은 마음으로 왔다가 상대의 불편한 행동으로 기분을 잡치는 경우도 있죠. 나쁜 식사 습관을 가졌다면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마련한 식사 자리가 되레 사람을 쫓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 쫓는 나쁜 식사 습관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 쫓는 나쁜 식사 습관 첫 번째, 입안에 음식 가득 물고 말하기 음식을 그냥 어구적어구적 씹어가며 입안에 가득 음식 다 보이게 입 벌려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 또 간혹 이야기를 하면서 잘 표현하겠다고 손에 쥔 젓가락과 수저를 사람 면전에 휘저으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죠. 아무리 흥분했다라도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칫 말하다 음식이 튈 수도 있고 갑자기 웃음보라도 터지면 입안에 음식물이 대폭발하듯 산산히 흩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휴 제발요. 사람 쫓는 나쁜 식사 습관 두 번째, 야단치거나 잔소리하기 주로 엄마, 아버지가 식사 시간에 보이는 습관이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자녀들 얼굴 볼 시간이 없고 식사 시간이 그나마 유일하게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지만 즐거워야 할 식사 시간이 피하고 싶은 지긋지긋한 시간으로 만드는 행동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식사 예절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답시고 젓가락은 어떻게 잡아라, 먹을 때 소리 내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성적은 왜 그 모양이냐, 옷차림은 왜 그러냐, 화장은 왜 그렇게 했냐 아이고, 잔소리와 호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밥상머리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 제발 마음 편하게 밥 좀 먹자고요. 모두가 반기는 식사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 웃음을 불러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혀를 깨물어서라도 꼭 참아야 합니다. 참고 재미난 이야기 하시야고요. 사람 쫓는 나쁜 식사 습관 세 번째, 소리 내며 먹기 냠냠 쩝쩝 후루룩 음식 씹는 소리를 내며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는 소리를 낸다는 것은 입을 닫고 오물오물 씻기보다는 음식물이 보이게 입을 벌리고 먹는 것이겠습니다. 면치기라는 것이 유행합니다. 국수 먹을 때 후루룩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한 번에 쭉 흡입하듯 빨아올리는 것이 국수를 맛있게 또 제대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것은 올바른 식사법이 아니죠. 제가 좋아하는 백 선생도 TV에서 국수를 그렇게 드시던데 아마도 그건 순전히 방송용일 뿐일 겁니다. 자고로 우리의 식사 예절법은 밥을 먹던 국수를 먹던 가능하면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먹는 것이 맞습니다. 소리를 내며 면을 후루룩 들이키는 것은 주로 라면 광고에서 효과음을 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광고에서 면을 조용히 먹으면 아무래도 화면이 지루하겠죠. 게다가 면을 끊어서 먹으면 면발이 쫄깃쫄깃하다는 것이 전해지지 않을 테니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번에 후루룩 소리를 내며 쭉 흡입하는 영상을 만든 것인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면은 그렇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 것이고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 오해를 불러온 듯 싶습니다. 방송에서 그렇게 먹으면 먹방을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야 실감이 나겠지만 함께 식사하면서 옆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내고 먹는다면 아마도 불쾌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 쫓는 나쁜 식사 습관 네 번째, 허겁지겁 먹기 특히 한국 남자들이 식사를 빨리 하는 습관이 있죠.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 10분 동안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군대에 가서도 단체 생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또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바쁜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여유로운 식사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식사 시간을 즐기기보다는 허겁지겁 허기를 때우는 습관이 몸에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담소를 나미며 식사를 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먹는 것에만 몰두하는 분들이 계시죠. 함께 자리한 사람들의 먹는 속도도 고려하지 않은 채 혼자 씩씩거리고 먹고 식사를 끝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아직 반도 채 먹지 못했는데 수저를 딱 놓고 지루하다는 듯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기까지 합니다. 우리 이제 머슴처럼 그렇게 허겁지겁 먹는 습관을 버리고 지금 여유를 찾아보시자고요. 사람조는 나쁜 식사 습관 어릴 적부터 반찬 접시 휘휘 저으며 골라 먹던 습관이 몸에 뵌 사람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혼자 먹는 자리도 아니고 여럿이 함께 먹는 자리에서 함께 먹는 반찬이나 메인 요리 등을 젓가락으로 휘 젓는 것 자체가 함께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죠. 더구나 요즘은 갈수록 개인 위생에 사람들이 민감한데 침 묻은 젓가락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뒤적거리는 행동은 입맛을 싹 가시게 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휴 다음부터는 같이 밥 안 먹어요. 음식을 다 먹고 난 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이쑤시개로 이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들을 빼는 것은 대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입을 가리지 않고 이를 드러내 보이며 이를 쑤시는 사람이 있죠. 아니 뭐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야 거울 있는 화장실에 가서 살짝 하고 오던가 하면 좋을 텐데 앞에 앉은 사람이 거울도 아닌데 이를 그렇게 허언히 드러내 보이면 그 모습이 좋을 리 없습니다. 손톱으로 음식물을 빼려고 이를 쑤시는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이건 양반이죠. 음식 먹는 중간중간마다 손톱으로 이를 쑤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휴 그렇게 또 꺼내가지고 손가락 튕겨서 음식물 버리고 바지춤에 닦기도 합니다. 아휴 그러다가 그거 튕긴 음식물 그거 다른데 탁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거? 어휴 사람 쫓는 나쁜 식사 습관 일곱 번째 물로 입안 헹구기 식사 끝내자마자 물을 입에 넣고 꿀쩍꿀쩍 소리 내며 입안을 헹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나 양념 등을 한 번에 없애자는 건데 다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기에는 불편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렇게 입가심을 쑥 삼키는 거 보면 아휴 기분도 참 찌찌해집니다. 사람 쫓는 나쁜 식사 습관 여덟 번째 마지막 계산할 때 뒤로 빠지기 같이 맛있게 먹고 대화도 즐겁게 했음에도 계산할 순간이 다가오면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행동도 늘 하던 사람이 하는 법이죠. 얻어먹는 것이 몸에 뵌 사람들일 겁니다. 하여간 사람 쫓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아예 그 돈 몇 푼 한다고 그 뒤에 서서 미적거리고 숨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밥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좁힐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식사짜리 아무나와 같이 하지 않죠.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줄 수 있도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식사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즐거운 식사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